네... 거기서 왜 말렸어? 성희랑 같이 죽게 놔두지. 거기서 왜 말렸냐고. 네가 거기서, 네가 거기서 왜 나서 그 지랄이야. 왜 나서 그 지랄이야, 이 새끼야. 왜! 아유... 아유... 악세서... 아유... 아유... 야, 이, 야 인마, 너 뭐하는 새끼야, 야 이 새끼야, 너 뭐하는 새끼냐고! 이 새끼... 한 번에 세게 쳐야지, 그걸 못 쳐요? 제가 언제 사람을 때려봤어요. 열쇠 찾아요, 열쇠. 성, 엄리 만났지? 엄리한테 이 못난 아들이 약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꼭 지켜봐요. 그리고 거기서는 바보라고 무시당하지 말고 실실 웃고 다니지 말고 그거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지? 언니. 언니 모시고 잘 살고 있어.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미안해요, 성. 정말 미안해요. 미안해요, 성. 미안해요. 미안해요, 성. 미안해요, 성. 아직도 모르겠느냐? 세상을 향한 비틀린 너의 마음이 의운으로서의 너의 삶 또한 거르치고 있음을. 정령. 제 비틀린 마음이 잘못인 것입니까? 아니면 비틀린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까?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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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놈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데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겄소? 그리고 우리 남은 빚은 살아서 만나면 그때 갚읍시다. 맞게를 데리고 가다오. 네? 허 회원님. 왜 같이 안 가시고? 나는 갈 길이 따로 있다. 그럼 이놈도 데려가 주십시오. 그가 내 밑에서 마음 졸이며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. 어딜 가든 의술공부 계열이 말고. 참봉나리. 그 빚 지금 가꿔라. 예? 나를 죽여라. 딸이.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요? 제가 의원님을 왜 죽입니까요? 죽이라니까 어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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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